드림하이의 배우들을 소개합니다 반응도 너무 뜨겁고 제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은문석 팬 손을 줄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컨디션이 좋네요 소개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은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동우씨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멤버들 군대 다녀오느라 오랜만에 뵀습니다 5년 전에 인피니트 멤버들과 함께 나왔었는데 인피니트 둘째이자 현재 드림하이의 진국 역할을 맡고 있는 장동우라고 합니다 유일한 여자 배우 표바하씨입니다 컬트쥬은 처음이신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표바하입니다 언제 커서 이렇게 자랐어요 저는 아주 애기 때 봤어요 기억이 나는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표인봉씨의 따님 배우가 되셨구나 어서와요 잘 계시죠? 아버지님 저도 요즘 잘 못 뵙는데 잘 계시 잘 계시세요 나중에 문자 왔는데 1022님께서 3남매끼리 온 것 같아요 느낌이 둘째 아들이구나 좋다 막내 첫째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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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웃으면 안된다니까 저희가 항상 둘끼리 친구다 보니까 너무 절친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도 똑같고 서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70% 이상 웃지 말아라 30%만 웃자 30%만 웃자에요 왜왜왜왜왜 잔주름 때문에 아 주름? 이 정도 먹으세요 우리가 동안을 유지하려면 30%만 웃어야 된다 아니 또 뭐 주름대로 나이들대로 멋있어지는거죠 조금 늦추고 싶어요 무자연스러워지잖아요 미칠려고 아 이제 뮤지컬이 시작했나요? 네 저번주 토요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날 시작을 했고 일요일에 일요일에 제가 일요일에 보고 왔어요 일요일에 봤죠 그 감동 그대로 좀 전해주세요 황철씨 아 진짜 처음에 시작부터 너무 이 무대가 너무 멋있어서 좀 압도당했어요 춤을 너무 잘 추시는 분들 앙상블분들도 너무 잘 추시고 다 프로 댄서분들이죠 아 진짜 안무도 진짜 너무 디테일이 많고 세트도 멋있고 무대도 멋있고 조명도 좋고 음악도 직접 연주하는거죠 밴드들이 네 맞습니다 와 실감당했네 같이 또 이 주인공분들이 함께하는 앙상블들과 함께하는 단체의 힘이 있어요 군무 신 네 군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뮤지컬이 좀 차별화가 된게 기본 이제 뭐 노래 아니면 그 다음 드라마 이렇게 두개의 뮤지컬이 거의 끌고 가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좀 쇼 뮤지컬이라고 해서 퍼포먼스에 중점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극을 보러 오시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너무 빨리 지나가요 좋아요 그딴거 너무 좋아요 네 너무 화려하고 앞으로 갈거야 꼭 갈거야 나 네 또 그 안에 아 이거는 너무 재밌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엔 좀 수포라서 힘들고요 가족과 모두 오셔도 너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뮤지컬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제 옆자리에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재밌게 막 춤추고 신나고 많이 낳았어 왜이래 왜이래 처음에는 왜이러니 같이 저도 막 춤추고 모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수포뮤지컬이 탄생했네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드라마 인기 있던 드라마 바로 드림하이 네 네 드라마 10년 후의 내용이라고요 이게 10년 뒤에 거기에 있는 추억들이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오면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제가 맡은 캐릭터는 제가 이거를 계속 말 못했어요 김수현씨가 했던 그 역할이신 제가 왜 말씀을 못했냐면 제가 김수현씨 성삼동 역할을 맡았는데 이거를 제가 내가 너 뮤지컬 한다면서 무슨 역할이야 이렇게 김수현씨 역할이야 그러면 열이면 열 다 웃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마자 왜요 왜 그냥 그래서 제가 제작사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대표님 그 김수현씨를 제가 하는게 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대표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어차피 대극장이라서 안 보여요 멀리 멀리 뮤지컬은 줌 2는 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심사를 지현이가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모니터를 했으니까 지현아 어떻게 나 70%까지는 안 웃었는데 어때 했더니 야 신경쓰지마 너 그냥 얼굴 하얘 아 근데 진짜 한 6,7kg 빠졌거든요 지금 저도 지금 거의 두달만에 오랜만에 봤구나 근데 몰랐어요 문석인지 김수현인지 알았어요? 그까진 아닌데 그 정도면 안 가가야돼 근데 어 뭐야 문석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이번 드림하이 하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살아온 발자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드림하이가 음 그렇지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노래를 했고 댄스 가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세계적인 스타는 되진 못했어요 그렇죠 노래로 그냥 10개월 만에 어떻게 접었는데 어 그 제가 작품 이걸 하면서 이 제가 훈련을 하면서 너무 가슴이 에린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음 예전에 저를 보는 거 같아서 아 본인의 인생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그래서 되게 신나요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저는 매번 할 때마다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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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을 하는구나 그냥 되게 많아 몰입을 해 네 그래도 훨씬 더 진심으로 관객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더 몰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음민석씨 그래서 사실 연습실에서도 오빠가 울컥 기억하시다가 아니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건 조금 넘어가지 않았나 싶긴 했거든요 저는 이게 나이가 우리 남성 호르몬이 많이 줄 때예요 음 미소도 70% 미소도 70% 주면 눈물도 좀 적게 뽑아내줘야 돼요 근데 눈물도 또 100%로 웃으면 안 돼요 또 네 울면 안 돼요 저희들은 한 30%만 또 울어야지 하하 혹시 은석이 형 제가 문자 하나 읽어드려도 돼요? 아 그럼 네 9881님이 10년 동안 고생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하하하 김수현이라고 김수현은 맞는데 아니 아니 세월을 제대로 맞은 거예요 10년 동안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객석에서 보면 전혀 티 안 나요 근데 이게 원래 드라마에서는 김수현씨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역할이죠 맞아요 맞아요 경상도 경상도 아니시잖아요 경상도가 아닌데 저는 거의 배우니까 뭐 아니에요 제가 5년 동안 트레이닝이 돼 있어요 왜냐면 매일 저는 트레이닝을 했어요 5년 동안 치열이랑 치열이랑 제 친구가 항상 표준말을 쓴다는데 단 한 번도 표준말을 쓴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또 맞으면 올라가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요 제가 많이 알려줬어요 여기서 네 컬투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네 거기서 좀 익혀진 게 있구나 자연스럽게 그전에 영화 배역이 사투리 쓰는 배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훈련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우리 음석씨는 연기 잘하는 걸로 다 알고 있고 아닙니다 저는 롱드 역할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우리 장동훈씨는 어떤 역할을 맞으셨어요? 아 예 10년 전에는 이제 옥태균님 아 옥태균씨 역할 네네 저는 근데 저희 뮤지컬에서 정말로 저는 여섯 번째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연령대가 다양한 출연진이 있지 않나 11살부터 그 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니까 선배님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나이 연령대들이 있고요 또 여섯 번째 뮤지컬만 처음으로 뮤지컬을 하면서 허리가 부더라고요 춤을 많이 춰서? 춤이 너무 많아요 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첫 시작부터 자부할 수 있는 퍼포먼스도 있고요 혼을 쏙 빼놓은다면서 관객이 혼을 쏙 빼놔 그냥 예 저도 빠지긴 하는데 함께 이제 그만큼 공감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질문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성초 얘기가 왜 그럼 뭐 제가 좀 이따 차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동우를 못 봤거든요 진국이라는 역할을 따르는 분이셨는데 아 캐스팅이 아니었구나 동우 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 아 네 그 전날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드라마를 안 보신 분에서 어떤 캐릭터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다시 어떤 캐릭터 아 저요? 진국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예요? 네 일단 예술이 관련해서는 정말 진지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지고 싶지 않고 진심을 다하는 친구인데 하지만 함께 하고 있는 이 삼동과 제이슨 그리고 베키 이 친구들의 우정을 또 중요시하는 중요시하는 진짜 말 그대로 이름처럼 진국인 역할이고요 상남자 상남자 사실 저는 뭐 승패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진국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무대를 그만하게 되는 그 이유는 뮤지컬 보러 오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동우씨가 퍼포먼스는 당연히 잘하시고 저 연기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연기도 잘해? 연기도 너무 잘하고 퍼포먼스 그리고 조금 이따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도 너무 잘하고 노래를 진짜 잘해 저는 랩을 하셔가지고 노래는 좀 노래도 잘해요? 근데 노래도 잘해요 저희 선생님이셨으니까 황치열씨가 보컬 트레이너였대요 제 10년도에 진짜 춤이면 춤 뭐 노래면 노래 랩이면 랩 얼굴면 얼굴 다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 진짜로 다른 거 긴장이 안되는데 선생님 앞이라서 긴장이 지금 왜냐면 스승과 제자잖아요 저희 드림하이도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아 그런 얘기랑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그러네 그러네 동우씨가 연습할 때 트레이닝복을 읽고 반지를 10개나 끼고 연습을 해요? 블링진국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지금도 좀 뭐 장진국아 뭐 반지가 지금 거의 6개 이게 지금 적은거죠 특별한 날의 스타일링이 아니라 아니야 그냥 평평하게 연습실 올 때도 이렇게 하고 그냥 바람 쐬러 나갈 때 연습을 할 때도? 네 지금 8개 채운 가운데 그래서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뭐가 탱탱통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그게 뭘까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아 저거 그냥 오빠 반지가 날라다니는 거구나 아 연습하다보면 빠지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탱탱탱해요 그러면 좀 빼고 하면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사주를 보셨는데 어이구 저한테 금이 이게 몸에 지녀야 된다 금을 몸에 지녀야 된다 네 금이 있을수록 저한테 좋다 라고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너무 사주랑 진짜 안 어울리는데 되게 MZ 느낌이네 귀걸이도 있고 다 금이에요 지금 아 근데 도금도 조금씩 있는데 상관없어요? 도금은? 아 여기 상관없다고 하셔가지고 그치요? 다행 금색이 일단 있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 팬티도 금색 팬티를 입습니까? 어?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어떤 SNS를 통해서 한번 컨텐츠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선정적이다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배제를 좀 했었는데 틱 모에서 우리 바하씨 중간에서 조금 힘든데 조금 힘드네요 쎄다 질문을 또 주셨는데 장신구 세척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독제 소독제 어디서 막 질문이 오나봐요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혀 시국이 시국인지라 세척 잘하고 있고요 자기 전에는 이제 세척액에다가 담궈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나씩 착용하면서 약간 그 아이언맨 나오듯이 이게 다 장착하고 장착을 또 하고 오빠가 되게 깔끔하세요 아 그럴 것 같아 뭔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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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손세정제 들고 다니는 핸드크림 들고 다니고 어 맞아 맞아 핸드크림 따로 들고 다니고 거래하시는 금은빵은 어디에요? 저쪽 그 대전플러스 아 진짜 있네 대전도 있고 이걸 봤네 아 진짜 있네 한번 이거 귀걸이가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친구의 귀걸이여가지고 아 진짜 그쪽에 주문 제작을 한번 넣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야 진짜 진심이네요 그쪽에 네 이것도 이렇게 누가 잘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가 중요하잖아요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요 이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애니메이션 친구는 어떤 친구를 얘기해요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원피스의 조로라는 아 비슷하다 아 비슷하다 그래 그래 네 그 캐릭터랑 같은 금은빵을 다니는거에요? 그 친구가 일본에서 한국까지 내한을 해가지고 대전 가서 제가 19년도에 군대 가기 전에 맡겼는데 5년 뒤에 나왔네요 이 친구가 그 뒤에 나오는 원피스 캐릭터에는 그게 귀걸이가 빠져있다는 그 친구가 원래 3개인데 하나 이제 잠깐 지금 소독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 동구씨 연습하다가 열이 나면 머리에 어성초를 뿌린대요 어성초 맞아 이게 이게 머리 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 나는데 오빠 약간 신경쓰실 아 그건 아닌데 제가 잠시 아 너무 구체적인가요? 그 제가 자주 다니는 샵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염색 칼색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 머리 건강을 위해서 네 뿌려주면 좋다 해가지고 어성초를 뿌렸는데 너무 좋은거에요 좋아 네 연습을 하는데 땀이 이게 쇼 뮤지컬이다 보니까 땀 많이 나지 일단 오프닝 모델만 하고 나와도 땀이 나요 땀이 엄청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뿌려주면은 진짜 효과가 오오 그 파스 뿌린 것처럼 시원하고 시원하고 아 뭔지 알아요 어성초를 네 잠시만 오늘 정말 장동우의 게리 뷰티 게리 뷰티 게리 뷰티 게리 뷰티 금과 어성초가 바로 그 비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표바하씨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표바하시는 함은정씨가 연기했던 윤 백희 역할 그죠 어떤 역할인지 캐릭터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일단은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너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인생이라 그 공개 오디션을 봤거든요 아 여기 이 작품에 처음으로 공개 오디션을 본거에요 네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잘 맞는다고 말씀해주셔서 네 조금 와일드하고 약간 걸크러쉬적인 약간 시크한 역할이었죠 우리 함은정씨가 했던 역할 조금 악역이어서 실제로도 좀 제가 못돼가지고 잘하더라 네 고마워요 잘하더라 묻어있어요 묻어있어요 묻어있어요? 잘 묻어나요 네 저의 악행을 낱낱이 알고 있는 둘이어가지고 네 실제로도 좀 악역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악역이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연습실에서 제가 자리 못잡고 있잖아요 오빠 일로와요 약간 그렇게 되게 시크하고 아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구나 확실한 걸 되게 좋아하고 정리가 잘 볼륨 말하는 거 싫어하고 네 맞아요 네 넘버링 틀리면 이제 야까지 나오는 그렇구나 근데 원래부터 그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첫 작품이잖아요 아니요 작년도에 그 엑소 찬열 오빠랑 장기용 배우님이랑 같이 아 두 번째 작품인가 그럼 이게 블루엠의 메이사의 노래라는 작품 아 메이사의 노래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차기입니다 아 이게 차기작이구나 아 진짜 잘하시다 악역이라기보다는 약간 확실한거죠 칼같은 선생님이 냉정하고 뭐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구나 저는 보고 되게 눈에 띄세요 무대를 보면은 바라씨가 딱 보여요 어 어 문석 씨는 안 보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얼굴이 너무 하얘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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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크게 웃을게 아 문석이 당연히 잘 보이는데 잘 보이는데 근데 문... 문석 오빠가 평상시에 까부잡잡한 편이시거든요 네 얼굴이 너무 하얗게 하신거에요 저희 누나도 깜짝 놀랐어요 대기실 왔다가 동생이 저렇게 하얀다? 너 뭐 사이 안좋니? 그렇게 메이크업 하시는 분하고 근데 무대 메이크업은 좀 하얗게 해야된대요 끝나고 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몽딸귀신이고 무대가 일요일이 첫 공연이었어요? 네 제 첫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하얗게 질린거겠죠 끝날 때까지 치열이가 지금의 성례를 내가 알았네 아니 그때 저를 딱 보자마자 아니 처음 봤으면 공연을 딱 끝나고 왔으면 수고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보자마자 막 웃는거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반응이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지나갔더니 니 성례가 그랬구나 문 여는데 갑자기 몽딸귀신이라니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문적씨가 맡은 윤백의 역할이 진국 우리 동우씨가 맡은 역할을 좋아하는 역할이에요 네 맞습니다 동국을 좀 오랫동안 짝사랑하는 역할이어서 짝사랑 전문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어지질 않더라고요 저번 공연 때도 짝사랑하다 끝났고 이번에도 짝사랑하는지 안하는지는 와서 봐주실거에요 와서 봐주시면 되고 혹시 뭐 이어지고 싶으세요? 아니 뭐 그렇진 않네 실크해요 아니 이게 표방아씨가 팀탑의 니엘을 좋아했었네요 니엘의 팬이었어요? 네 6년동안 짝사랑을 실제로? 네네네 야 6년이면 저희 군백기인데 해요 처음에 뉴스로 접했거든요 니엘 선배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걸 성덕이 됐네 네 그래서 정말 벽을 치고 벽을 왜 쳐요 갑자기? 너무 좋아가지고 벽뚱 벽 칠 때 좀 화날 때 치지 않나요? 너무 좋아하고 시식하시니까 그래서 집이 원룸인데 조금 평수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때려가지고 벽을 쳐가지고 널 보잖아 1평 2평 만나서 같이 캐스팅 겹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얘기했어요 이거 좋아했다고 니엘한테 이미 아시고 이미 알고 이름이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아 팬이었던 그 시절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친한 동생 아니 진짜 동생이네 친한 오빠 같지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렇지 계속 짝사랑 자 누구든 누구든 계속 보면요 질려요 그래요 이외에도 캐스팅도 누구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승훈씨도 원래 있죠? 위너의 이승훈씨 그 다음에 SF9의 태양씨 라인업이 좋네요 이연 선배님도 계시고 이연 선배님도 계시고 이연! 너무 잘한다 근데 원래 이게 뮤지컬은 연습하면서 정이 많이 붙고 맞아요 맞아요 각자의 캐스팅하시는 분들 앉아서 보고 또 자기가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막상 공연이 들어가면 또 캐스팅끼리 안 만나고 안 부딪히고 못 만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공연을 보잖아요 보면 이게 그냥 나 같아요 그냥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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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하게 되고 서로서로 그래서 너무 끈끈하게 요즘 너무 행복하게 잘 공연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저희가 4부에 세븐의 라이브도 좀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드라마 드림하이의 OST죠 드림하이 야 투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투쇼 투시컬투쇼 오로롤레오르레이리오이리레이로리오 컬투쇼 만세 얄라라오두 얄라라오디 투시컬투쇼 오로롤레오르레이리오이리레이로리오 컬투쇼 만세 야라라오두 얄라라오디 컬투쇼 요롤레이리오 두시 달출컬투 오라라리오 야라라오디 오라라야라라오디 오라라 두시 컬투쇼 요롤레이리오 두시 달출컬투 오라라리오 두시 앤 컬투쇼 빰빰빰 자 드림타지 컬투쇼 특별초대석 뮤지컬 드림하이 쇼 뮤지컬 드림하이의 은문석, 장동훈, 표바와 배우와 함께 4부에 물려옵니다 아하 드림하이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는 동안에 동훈씨가 일어나고 자꾸 뭘 하셨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라이브에서 제 파트가 아닌 부분을 맡은 게 있어가지고 아하 넘버 보여주시는 거에서 어제 11시부터 준비를 해봤는데 원래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 네 맞습니다 세 분만 불러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저희 셋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충분히 풍부하고요 지금 이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대극장이거든요 3028님께서 지난 주말에 드림하이 보고 왔어요 저의 첫 뮤지컬이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첫 뮤지컬을 김문석 배우님도 첫 뮤지컬 도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첫 공연인데도 긴장도 안 하고 노래도 퍼포먼스도 너무 멋졌습니다. 3028님이 보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첫 뮤지컬이에요. 첫 뮤지컬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춤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또 연기도 좋아하니까 딱이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면 너무 재밌게 하겠다. 막상 제가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두 시간 동안 이게 랜덤이잖아요. 그럼요. 춤 했다 노래 했다. 생방이냐 생방. 춤 노래 연기 왔다 갔다 하니까 연기만 할 때는 연기만 집중하면 되니까 오히려 더 편하고 노래를 할 때는 제가 가수로 할 때는 노래만 하면 되니까 근데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춤을 춰야 되면 안무 생각하고 또 안무가 끝날 때 정도에 대사 생각하고 대사가 끝날 때 정도에 다시 또 노래 가사 생각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멀티플레이어야. 심지어 그게 원테이크로 원테이크로 가야 돼. 그래서 행복이 3배로 그렇지. 행복이 3배지. 맞아. 행복이 3배로. 행복이 3배로. 그럼 주얼리도 3배로 생기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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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뮤지컬 무대가 진짜 저도 떨렸던 기억이 나요. 네. 제가 2006년도에 컬투쇼 처음 시작한 해에 찰리 브라운 연 뮤지컬을 했었는데 찰리 브라운 역할이었어요. 하는데 연습을 또 하라고 너무 열심히 하고 딱 첫 무대인데 그때 저도 얼굴이 하얗던 것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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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다시 만난 기분 본인이 올리셨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IP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감독님하고도 그렇고 김인수 황치열 씨가 보내주셨어요 충남 온양에서 김인순 여사가 온양에서 자식사랑이 엄청 제가 왜 이 글이 좋았냐면 저희가 처음에 극을 하면서 연출님하고도 얘기했던 게 이 드림하이가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전에 나의 꿈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지 라는 걸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좋죠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꿈을 좀 놓고 살잖아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선배님도 꿈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꿈 라디오 DJ였어요 아 진짜 이럴 수 있네요 17년째 지금 이러고 계시죠 꿈이 바뀌셨어요? 아직은 안 계속 이거 하고 있죠 계속 꿈은 뭐 건물주? 그 꿈은 다 똑같아요 정국민이 다 똑같은 꿈이에요 667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드림하이가 가수를 꿈꾸는 내용이잖아요 동우씨도 연습생 생활을 거치고 가수가 되었는데 드림하이 준비하면서 연습생 때 생각이 나셨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했다 그렇겠다 연습생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멤버들이랑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빨리 완전체를 하고 싶은데 만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하면서 약간 우리의 팀을 생각을 더 많이 하긴 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인피니트라는 이름을 전 소속사 사장님이 상표권을 양도했다는 이제는 이제 인피니트한 이름으로 완전체를 우리가 기다려도 되는 거네요 이런 일이 없었대요 없었어 저희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또 감사드리게도 저희 옆 대표님께서 저희 리더 형한테 선물 겸 4월 달에 바로 이렇게 딱 양도를 딱 네 그래서 저희도 인감도장 들고 와가지고 전체 멤버 다 찍었어 다 찍었죠 네 다 찍어가지고 인피니트라는 회사를 차린 거예요? 컴퍼니라고 인피니트 컴퍼니? 네 저희 리더 형이 대표님이시고 아 성규 씨가 네 대표님이십니다 성규가 대표야? 네네 와 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인성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네 왜냐면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지 맞습니다 맞아요 멤버들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음 멤버 중에 우리 성종 씨가 네네 커티슈에 밥을 담그고 있죠 네 아 그렇습니까? 매주 금요일 마다 커티슈 올랐어? 올랐다 꽤 오래된다 아셔야죠 인피니트 소식을 성종씨한테 많이 듣고 있어요 불렀다고요?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멤버들이 각자 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엘씨, 성렬씨 드라마 같이 하고 있죠 또 우연히 마닐라인가 어디 갔죠 성경도 갑자기 뮤지컬 하고 있죠 저도 뮤지컬 하고 있죠 단 한 명도 쉬는 멤버가 없어가지고 저희끼리는 단독방에서 얘기할 때 단체 채팅방에서 얘기했었을 때도 그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안하고 저희 멤버들 잘 살고 있냐 안부만 서로 물어보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해가지고 성종이가 콜투조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알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신기하네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아니 지금 거의 랩을 하시듯이 랩? 우리 도구가 래퍼거든요 성종이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레몬사탕을 많이 먹어야지 인피니티가 데뷔 13주년을 맞이했어요 아 맞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네 동우씨가 인피니티 둘째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둘째입니다 성규 다음으로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해서 이번 6월 9일에 단체로 이제 라이브를 좀 진짜요? 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어떤 라이브? 너튜브 라이브? 그거는 그때 좀 있으면 이제 오픈을 할 거 같아요 완전 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예예예 너무 기대된다 지금 제가 이게 말한 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하지 말자고 했던 거 같은데 아니요 얘기해야죠 지금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리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또 맘난다 뵙겠습니다 새 음원이 완전체로 또 나오면 컬트쇼에서 첫 라이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다루겠습니다 예예예 주롤리 많이 하고 와야 돼요 아 네 주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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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2075님 뮤지컬 정말 좋아하는데 표바 배우님 목소리로 더 많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두 번째 작품인데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작품 한번 얘기해봐요 이런 걸 얘기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저는 위키드라는 위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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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드의 역할이 이제 또 마녀 마녀 역할 와 옥주현씨가 많이 하시던 네 네 네 원래는 그 반대에 이제 글린다 글린다 정선아씨가 하던 그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좀 권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신체적인 어? 저 그러면 저는 그 옆에 왕자 역할로 보면 아 네 거절할게요 네 하하하 되게 실컷하세요 근데 바하씨 제가 이제 객석에서 봤을 때는 춤을 진짜 잘 추시네요 춤을 잘 추고 춤을 정말 잘 추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근데 그때 약간 좀 센 뭔가 되게 도도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딱 그냥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귀여운 네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미지가 있으시네요 아 유키드부터 해서 뭐 할 작품 많죠 아니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페바하씨가 2004년에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표인봉씨와 함께 잠깐 그때 등장을 했었는데 만원의 행복은 진짜 오래된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 저도 나온지 몰랐다가 최근에 이제 팬분께서 그걸 보내주셨더라고요 어 일주일 동안 만원으로 사는 거야 네 그걸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그지같이 사는 거죠 사실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이었나요? 네 하루가 아니에요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이었구나 해보셨죠 많이 봤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 천원의 행복이었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방송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만원의 행복은 저는 그냥 천원의 행복 돈이 있는 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만원이 아니라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네 잔돈도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실사판이구나 실사판 전 실사판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치열이 잘하죠 버듬도 많이 피고 버듬도 폐요 버듬도 폐요 저는 열심히 잘 살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 힘들어도 마음은 따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옥탑에 살 때 같이 이렇게 같이 살고 그랬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다른 옥탑에 있었어요 아 옥탑 죄송한데 혹시 두 분이 안 친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옥탑 근데 옥탑 동호회에서 만났다는 얘기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옥탑이요 저는 부의 상징이에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하에 있다가 옥탑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작은 반지하에서 했거든요 네 시작은 반지하예요 하늘이 더 가까워졌죠 완전 반지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살짝 반이 더 이상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하늘이 탑 분명히 갈 적이 없어요 이제는 제일 위에서 건물주가 되셔서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꿈입니다 8413님 이번 주 일요일 드림하이 관극 가는데 공교롭게 세 분 회차더라고요 라이브 들으니까 더 기대됩니다 응원합니다 항상 8413님도 가신대요 잘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근데 애드립은 그날은 제가 아니어서 아쉽네요 뭐가 있나 보죠? 애드립이 뭐 오늘 제가 대신한 아 그게 네 아쉽네요 네 네 거나 열심히 잘하세요 누가 올려주신 거예요? 누가 올려주신 글이에요? 네 누가 올려주신 글 아 누가 올려주신 글이었구나 577이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도 음문석님만 하예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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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9580님 세 분 화음하실 때 정수리에 어성초 뿌려진 줄 알았어요 감동을 듬뿍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 칭찬 댓글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9733님 효과님 처음 보는데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목소리 기본 말하는 목소리도 좋은데 노래 목소리가 너무 고운데요 지금이 약간 내승부리는 목소리고요 평상시에 오빠들이 듣는 목소리는 조금 다른 목소리 뭐지? 뭐가 다를까? 다른 넘버라든가 노래 좀 불러주실만한 거 있으세요? 제가 랩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래요? 그거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승훈 오빠가 작사해주셨어요 위너 이승훈 씨가 작사를 직접 해주셨어요 랩 잘 만들잖아요 그 친구라고 네 너무 네 너의 시선을 훔쳤어 Like a lupang 주뼈때는 멈추니 이젠 굿바이 내게도 Give me give me more Give me give me more 모든 걸 보여줘 Showtime 우아하게 날아버라 플라이 아 모나될 순 없어 샤이닝 스타 Who am I? 내 머리 위에 크라운 너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 오늘 밤 Make a bad 플라엑스 손바닥 위에서 놀아웃 잘 넣었다 랩 톤도 좋네 랩 톤도 좋네요 잘하네요 아 근데 이거를 원래는 그 이제 밴드 사운드랑 같이 들으시면요 멋있나요 또 펑키해가지고 2376님께서 진짜 별빛처럼 빛나는데 특히 동호님 사우디 왕자님같아요 여기 계시는 거 같은데 사우디 왕자님같아요 보석들이 많아서 어떻게 석유를 좀 잘 어울려요 악세사리가 동호 잘 어울려요 사주가 안 먹겠네요 언제까지 합니까? 어느 걸요? 아 죄송합니다 7월 23일 내가 뭘 물어봤을까요? 아니 왜냐면 악세사리 언제까지 합니까? 라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정생 하겠지 이거는 악세사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7월 23일까지요 광님 하트홀 앞에 고추튀김찜이 맛있는지 광고를 일단 듣고 올게요 여기 가요 시간이 너무 금방 간 거 같아요 드림하이 우리 표바와 장동호 우리 운문석 씨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홍보도 좀 더 한번 해주시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드림하이 정말 저희 모든 배우 스태프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어요 뭔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틀에서 많이 벗어나서 와서 보시면 후회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자녀분이 있으시거나 뭐 부모님 같이 모시고 와도 너무 유쾌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무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실 때도 되게 유쾌하고 좀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는 공연이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7월 23일 광님 아트센터 BBC H홀에서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3일까지 동호 씨 애초에 출연진 분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세부터 그 뒤 무한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오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1막 3장에서 사실상 3동 역할의 노래를 되게 뺏고 싶었어요 룩긴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1막 마지막 장에서 이제 정말 신나는 방금 방아 씨가 랩했던 그 넘버가 있거든요 그 넘버도 정말 엄청 신나니까요 제가 또 플레이하면서 그렇게 신나는 넘버를 또 처음 봤거든요 정말 이 3중으로 돼가지고 기승전결이 다 보이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잘했어요 8413님께서 강동훈 배우님 보러 방청 왔는데 제일 맘에 드는 춤이나 동작 살짝이라도 보여줄 수 있냐고 아 우리 방아 씨 인사하기 전에 어 그래 한번 그 동작 있잖아 우리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1막 막장 그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막장이야 1막 마지막 장에 있는 여기 있어요? 아 그럴까요? 거기 그거 있잖아요 니가 날 바라볼 때 날아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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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인공 거기 동훈씨가 몰라요 저희가 노래 없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흥이 이게 좀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좀 디스코로 그냥 디스코 느낌으로 해가지고 동훈씨가 몰라요 동훈씨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걸 보고 디스직한 걸 춤을 너무 잘 추는 친구여서 아 진짜? 네네 한번 따라해봐요 따라해봐요 아니 동훈씨가 모르는데 한다고? 역시 댄스의 천재죠 우리 동훈씨 자 갈게요 동훈씨 바로 추는데 동훈 원래 아는 사람처럼 더 잘 추는 것 같아 역시 동훈 역시 춤신 다 따라하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하씨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에 엄청난 댄서분들 영준쌤이랑 같이 네 준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 팝핀, 와킹, 힙합, 걸리시 모든 진짜 엄청나게 잘하시는 댄서분들과 함께하니까요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댄서분들도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퀄리티가 상상 이상이실 거예요 그러시구나 저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하이 뮤지컬 7월 23일까지 3일까지 네 황림아트센터에서 황림아트센터 BBAC BBCH 헷갈리네 BBCH BBCH 황림아트센터 세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리디도 고생했고요 네 친구랑 같이 어디 가서 밥 먹으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럼요 원플러스원입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고요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우지 말고 남은 하루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